와우 아 나 근데 쟤 너무 잘한다 여러분 아니 얘도 몰랐겠지 오토바이가 세울지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잘 쏠지 아니 도트도 없는데 이렇게 잘 쏘는 게 말이 돼? 기가 막힌다 와 온다 근데 쟤가 좀 더 빠른 거 같은데 한 명 더 있단 말이지 내가 돌집 가는 거 같은데 아니네 내가 돌집 가야지 내가 가면 되지 한 명 더 어딘지 가야겠다 아 저 뚝배기 너무 먹고 싶은데 와우 와우 내가 스카 M 이렇게 좋아했나? 와 근데 쟤는 좀 억울하겠다 낙하자는 진짜 개빨랐는데 그래도 어떻게 항상 조심해야지 프로게이머가 내릴지 누가 알았겠어? 나는 그렇게 생각한대 여러분 게임을 이정도로 많이 하면 나도 프로게이머이지 않을까 아 창고 털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감 딴 데 가야지 딩 어 궁궁이 어 쟤는 왜 이렇게 일찍 이동하지? 와우 아 나 근데 쟤 너무 잘한다 여러분 어떡하지 진짜 크으 차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아니 이걸 왜 오토바이라 만만하게 봤나 왜 세워가지고 아 얘도 몰랐겠지 오토바이가 세울지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잘 쏠지 아유 아니 도트도 없는데 이렇게 잘 쏘는게 말이 돼? 기가 막힌다 아 오늘 오토바이 타고 올걸 아 진짜 아우 아우 운전 빡세다 아우 운전 진짜 빡세다 일반전 아아 네 보급에 못 먹을지도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자꾸 뜨는거야 놀라고 피가 아직 한 번도 안 깎겠다는 거예요 아우 말아주마자 아야야야 이제 슬슬 보급이 보여야되는데 털림보급이라도 요즘 사람들이 안 쓰는 총이 많아가지고 뭐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아우 너무 늦게 왔어 어 젠장 차이로는데요 여러분 아하하하 보급이 여기 떨어졌나 총은 이만큼 우와 판척 아니 이게 아닌데 어라어라 아 아깝다 아깝다 헬이 젖었네 아 뭐야 본총이 있어? 살림수 살려줘 살려줘 착하니까가 너무 무섭다 아 너무 무서워 너무 저돌적이야 무서워 죽겠네 진짜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너무 무서운데? 뭐지? 나를 왜 이렇게 빙다리 하파지러보는거야? 뭔가 느낌이 좀 그런데? 어우 잘생겼다 개꿀 아 잠깐만 굿 어우 잘 것 같다 어떻게 해야하지 나는 좀 조랄 하더라도 이렇게 쭉 가가지고 꽉 하나 박아 가지고 여기서 같이 사는게 더 좋기도 하거든 아니 그렇게 할까 쓸자리는 한번 보자 어? 아무도 안 쏜다 윗집에 사건인 거 아니야? 헬로 헬로 오히려 집을 혼자 먹고 있고 집이 비었을 수도 있어 의외로 가운데 집을 다 못 꼈겠지 싶다가도 이게 진짜 목불복이긴 한데 발소리는 안 나거든요 근데 보통 1층에 보통 2층에 올라가 있어서 어? 사이가? 어떤 집이에요? 이거 봐 얘도 박았어 아하하하 사이가 절대 안 질 것 같은데 위치만 확실하게 되면 브루션 2개 까고 간다? 밖에 나와서 소름이 아우 쭈욱 안 돼 이거 못 참 아 아깝다 아우 씨 바로 갈걸 아니 머리랑 몸 쌌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한 총을 그대로 썬가 아우 죽었다 싸우는 적이 아니었어 안 돼 아 나 MK 진짜 못 쏘겠네 와 나 아 MK 진짜 너무 거짓건데 아 MK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아아아 헉 삼뚜기가 살았어 에이 삼뚜기니까 이러고 있었지 맞잖아 차에서 연막 좀 꺼내고 삥은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연막 좀 꺼내고 연막 좀 꺼내고 러브 시 러브 시중 러브 시중 헉 140 4명밖에 없게 dus 아하하하 아 뭐야 밑에있나 봐 내 밑에 한 명 저 연막에 한 명 한 명만 더 찾으면 돼요 여러분 나 어딘지 모르나봐 어떡하지? 아우 다행이다 아 따고! 아 따고! 아 따고! 1대1대1 아 점속가 너무 빨라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최대한 왼쪽을 잡아야겠는데 뭐야? 어머나 어머나 나이스 오 다행이다 얘가 너무 무지성으로 쟤만 보고 띄워줘서 다행이다 근데 뭔가 마지막 서클이 좀 어려웠다 그치?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약간 쿠킹 안 한 이유도 있었어 쟤도 술탄을 깔 것 같아서 어차피 핀 깔았으니까 뭐 피하게 약간 좀 큰 그림 있었는데 티가 안 났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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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